전주시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와 연계된 예비군 전주대대 이전 사업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도도동 항공대대 옆으로 옮기려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 조건으로 요구한 도매시장 이전이 보류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전주시는 훈련장 이전을 위해 맑은물 사업소 유치 등 새로운 보상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